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상담 전화, 주상전화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영희정, 아나운서 김세영, 아나운서 권재윤입니다. 오늘 시장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 내년 경제 전망을 발표했는데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내년에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도 한국은행에 금통위가 있었죠. 금리 동결을 선언하면서 장 막판으로 갈수록 그래도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었고요. 장 초반에는 하락 출발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상승 마감하는 그런 견전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맞아요. 오늘 저희가 시장 이야기도 든든하게 하고 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연락 주셔야 되는데요. 전화번호는 022000-4919, 022000-4919원으로 고민되시는 종목 지금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또 전화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메시지 또는 유튜브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 샵 2034로 종목명 매수과 비중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유튜브 채팅창에도 고민되시는 종목명 남겨주시면 저희 전문가분들이 자세하고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상담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시장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네 분과 함께하도록 하죠. 좌이정에는 이화진 과장 그리고 이지은 본부장 함께하겠고요. 네 우이정에는 김병진 매니저 그리고 이주호 본부장 모셔봤습니다. 네 분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저희 무역수지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올해는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전체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할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나오던데 이화진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내년에 좀 수출 반등을 기대해봐도 될지 아무래도 IT 수요 반도체가 반등하기 때문이겠죠. 그쪽에 좀 기대를 걸어봐야겠죠. 네 우리나라는 반도체 수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미 작년부터 계속 꾸준히 적자 폭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항상 매달 1일쯤에 오늘 같은 경우는 내일 아마 아침에 무역수지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물론 아마 그동안 유가가 빠지기도 했던 부분들이 그동안 반도체 수출이나 특히 자동차에 대한 수출들이 오정도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왔던 부분이었고 물론 오늘 저녁에 오펙 플러스 회의가 열리긴 하는데 추가 감산 100만 배럴, 2만 배럴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80달러 선 초반 선까지는 오정도 충분히 이 정도까지는 시장에서는 크게 예의치는 않는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반도체 업황에 대한 회복, 최근에 PC나 이런 이쪽에 대한 수요가 점차적으로 회복 추세에 있는 부분이었고 디렘이나 랜드 쪽에 대한 업황 회복이 점차적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 4분기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니스에 대한 실적도 좀 긍정적으로 보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수출이 특히 중국 쪽에 대한 수출도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었다는 점이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자동차도 그 다음으로 가장 큰 품목이긴 하지만 물론 아직까지 업황 회복이 좀 더디고 있다는 점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도 적어도 한 2년, 3년 뒤에나 좀 폭발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분간 유가에 대한 부분은 시장에서는 조금은 경계가 될 수도 있겠지만 반도체에 대한 업황 회복이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소규 화학 제품도 꾸준히 올라왔다는 점을 좀 긍정적으로 봤을 때 아마 내일 만약 1일 날 무역수지 발표가 나오게 되면 최근에 항상 이게 나올 때마다 외국인 선물 쪽에 대한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항상 나와왔습니다. 항상 매달 초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번에 적작폭이 생각보다 빠르게 이제 축소되는 모습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 충분히 12월 달 산타를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기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일 무역수지 발표가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무역수지 지표가 나오게 되고 좀 적작폭이 줄어드는지에 따라서 어떤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는지 여부도 지켜보면서 시장 흐름을 좀 봐야겠네요. 반도체 업황이 돌아서기 전에 좋은 반도체 종목을 매수하는 게 참 중요한 시점일 것 같은데요. 이 이야기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반도체 패키징 사업에 천억 원을 투자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오늘 들려왔는데 반도체 패키징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눈여겨보면 좋을 만한 기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김병진 매니저님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반도체 패키징은 앞으로 반도체 기술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기정 통보가 첨단 반도체 패키징 관련돼서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해서 천억 원 이상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이게 국제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아무래도 미국에서 최근 미국에서도 반도체 패키징은 육성하겠다라는 육성책이 나오고 이제는 반도체 기술에서 기술 경쟁에서 패키징 쪽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패키징 쪽에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관련돼서 이미지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오늘 블룸버그에 반도체 패키징 관련된 뉴스 기사가 이렇게 실렸거든요. 실제로 이제 기술 경쟁은 앞으로 패키징 경쟁이 될 것이다라는 이런 뉴스 기사가 보도됐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HBM이라든가 온디바이스 AI 이런 것들이 다 패키징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후공정 밸류체인 종목들을 좀 잘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후공정 밸류체인 같은 경우에는 후공정 장비 업체들이 있다는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들 알고 계시는 한미반도체라든가 이오테크닉스, 넥스틴 이런 기업들도 이제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후공정에서 또 기판 업체들도 있겠죠. 기판 업체들도 수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테스트 소켓 관련된 기업들, ISC라든가 리노공업 요즘에 주가가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참고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후공정 소재랑 그리고 국내 오사트 업체, 오사트 업체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후공정 관련된 기업들의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반도체 종목 매매를 하신다면 후공정 밸류체인 관련된 기업은 꼭 하나 있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첨단 패키징 사업이 전 세계적으로 눈여겨보고 있는 사업인 것 같고 후공정 관련해서 포트폴리오에 한 종목은 꼭 담아두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정부에서 투자하는 게 반도체 말고 또 있습니다. 바로 2차전지인데요. 지금 13년 만에 2차전지 관련 과제가 예타 조사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뭐 전고체 배터리,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건데 천억 원 넘는 규모의 기술 개발 사업이라고 합니다. 뭐 한농화성이 상한가를 가고 이수화학이라든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종목들이 급등이 나왔는데 이러한 종목들 정부의 모멘텀과 함께 투자를 해봐도 되는지 우리 이지은 부모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오늘 좀 많이 가긴 했는데 종목들 눈여겨봐야 할까요? 네, 일단은 저는 2차전지 관련주들은 지금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앞으로 업황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 계속 봐야 되는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 오늘 전고체에 관련해서 물론 규모나 이런 부분이 크지는 않지만 굉장히 오랜만에 또 그런 소식이 나왔다는 거나 그 다음 지금 3원기 배터리가 계속 성능적인 면에서 한계에 다다랐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가운데 지금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물론 상용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시간이 많이 소요될 거긴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나옴으로써 2차전지 관련주들에게 좀 더 기대감을 실어줄 수 있는 이런 소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LS 머티리얼즈가 청약을 하는데 거기도 어쨌든 제2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배터리, 지금 많이 사용하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뒤이을 수 있고 그 성능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배터리 쪽으로 시장에 이런 관심들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당장 그걸로 인해서 수익이 발생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수급적인 측면에서 투심적인 부분에서 사람들에게 조금 기대감이 많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소식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충분히 기대감 쪽으로는 좀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2차전지 관련해서도 종목들이 선별적으로 좋은 흐름들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이 있었어요. CNT 도전제라든지 전고체 관련 종목이라든지 LNF라는 이런 양극제, LFP 배터리 관련주들도 나쁘지 않은 흐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단기적으로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만 하고 또 내년까지도 이쪽 관련된 섹터는 계속해서 좀 추적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 아무래도 정부의 또 사업이라는 그런 모멘텀이 또 크게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도 한번 저희가 긴 시각으로 눈여겨보면 괜찮지 않을까 정보체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까지 저희가 해봤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이슈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이 좀 소리소문 없이 잘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콘텐츠를 중앙인데요. 서울의 봄 혹시 보셨나요? 저는 안 봤는데 세은 아나운서가 보셨다고. 그러니까요. 지난주에 봤었는데 벌써 이제 300만 관객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빠르네요. 그러니까요. 이번 주 주말에도 뭔가 관객이 몰린다면 다음 주까지 주가가 좀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이주호 본부장님 통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지금 우리나라 2023년도에 천만 영화가 범죄 도시 3 한 편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국내 영화들이 좀 되게 안 좋은 그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사실 뭐 이 콘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는 2021년 8만 5천 원을 터치한 이후에 지금 거의 80% 이상 빠졌다가 지금 이제 반등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너무 많이 빠졌던 과대 낙폭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과대 낙폭주가 이제 되돌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이 콘텐츠리 중앙도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서울의 봄 영화가 흥행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그러면 이제 수익성에 대한 개선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주가 흐름이 좋고요. 지금 영화 쪽에 이제 연말에 이제 서울의 봄 말고 한 편이 더 있습니다. 그 이순신 장군님 영화 3편 이제 명량 이후에 이번에는 마지막인데 노량이거든요. 김윤석 씨가 나오는 그 영화인데 그것도 이제 계속적으로 흥행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2023년도 사실 영화 쪽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안 좋았어서 그동안 계속 주가가 빠졌는데 이를 계기로 좀 터널아운드 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 그리고 내년 그러니까 올해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내년에 개선될 것이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긍정적인 흐름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도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또 때마침 또 리포트들도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여기서 멈추지 않고 추가 탄력적인 상승이 나올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나올 만한 또 신작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한 종목들도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시간의 거래 이슈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제는 또 STO 관련주들이 정말 뜨거운 상승률을 보여줬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잠시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이 STO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또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 옥션,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내일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더 달려줄 수 있을지 김병준 매니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시장에서 요즘 좀 뜨거운 테마라고 생각이 들고요. 계속해서 이제 투자자분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 테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 자산관리 기업이랑 증권형 토큰을 발행하는 협약을 또 컨소시엄을 구성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강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VMIC랑 신한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시리움이랑 함께 항공금융, STO 컨소시엄을 구성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강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요즘 뮤직하우라든가 이런 조각 투자 이런 이슈 때문에 서울 옥션이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미술품 조각 투자 앱이 있는데 저도 이 미술품 조각 투자 조금 관심이 있어가지고 한번 봐봤어요. 어떻게 이제 실제로 운영을 하는지 그러니까 뭐 미술품 하나, 거장의 작품 하나를 진짜 조각을 내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좀 미술품 하나 사는 게 너무 부담되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 요즘 많이 한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인기 있는 상품이라가지고 시장에서 좀 강세를 보이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수급이 좋기 때문에 좀 차트 대응을 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